안녕하세요. 그냥하는 양과정입니다. 안산 월피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합니다. 성포중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인데요. 안산천이 옆에 있어 길을 따라 산책하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습니다. 안산 IC와 신산업도로가 근접해 있어 자차로 이동하기 쉬우며 성포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위치로 전철을 이용하기도 편합니다. 중학교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안산이나 시화로 출퇴근하기도 좋습니다. 인근의 사거리 상권에 있어 생활하시기 편하며 성포광장 주변으로 마트, 은행, 다양한 음식점 등 많은 상권이 모여 있어 생활권도 정말 좋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로 자녀가 어려도 오랫동안 거주가 가능한데요. 코너 필치로 두 면이 튀어 있어 좋으며 1층에는 넉넉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대형 엘리베이터까지 있어 높은 층까지도 이동이 쉽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완전 분리된 구조라 좋은데요. 큰 거실은 가족이 모이기 좋고 넓은 주방은 수납이 굉장히 많으며 아일랜드 식탁까지 연결되어 있어 사용이 편합니다. 싱글 침대와 책상, 개별 옷장을 두고 사용하기 좋은 작은 방들과 굉장히 넓은 안방이 있는데요. 안방에는 드레스룸 공간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합니다. 방 3개와 거실까지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정말 좋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방문 예약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